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가서 1장입니다 아가서는 성경 중간에 위치하고 있죠 시편, 잠원, 전도서, 그 다음이 아가서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선지서의 시작이죠 아가서는 구약성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아가서 1장 전체를 저와 여러분이 같이 나누어 읽겠는데요 읽으시면서 이게 남자가 하는 말인가 여자가 하는 말인가 함께 찾아가 보는 것도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다가가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함께 읽을 때 자막은 지면 때문에 1절과 2절 혹은 4절과 5절이 이렇게 묶여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막을 좀 참고하시면서 한 화면에 두 개가 나올 경우는 같이 읽어주셔도 되겠습니다 헷갈리시면 다 읽으셔도 됩니다 우리 1장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노래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노래 솔로몬의 노래입니다 그의 입술로 내게 입 맞추게 하소서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당신에게서 풍겨나는 감미로운 그 향기 그대 이름은 부어놓은 향수 같아 젊은 여인들이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조금 더 서둘러 주세요 왕의 침실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즐거워하며 그대 안에서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한 그대의 사랑을 기억할 것입니다 젊은 여인들이 그대를 사랑함이 당연합니다 비록 내 살결은 검지만 나는 사랑스럽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비록 내가 개달의 장막처럼 검다 해도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답습니다 내가 햇볕에 그을려 검다 해도 나를 없인 여기지는 마세요 내 오빠들의 성화에 못 이겨 그들의 포도원을 돌보느라 정작 내 포도원은 돌보지 못한 것이랍니다 내 사랑하는 그대여 내게 말해 주세요 당신의 양떼를 어디에서 먹이시는지 한낮에는 어디에서 쉬게 하시는지 왜 나로 하여금 이리저리 헤매며 당신 친구들의 양떼 가운데서 그대를 찾게 하시나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여 만약 그대가 모른다면 양떼를 따라가 보세요 그리고 목자의 천막에서 그대의 어린 염소를 먹이며 기다려 보세요 내 사랑이여 바로의 전차를 끌고 달리는 준 마에 그대를 비유할까요 따은 머리카락으로 흘러내린 그대의 뒷뺨이 보석으로 감은 그대의 목이 너무도 아름답네요 우리가 금으로 엮어 은으로 장식한 귀걸이를 그대에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왕께서 식탁에 앉아 계실 때 나두양이 향기를 바랬으니 내가 사랑하는 그분은 내 젖가슴 사이에 품은 몰략 주머니입니다 내 사랑 그분은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한 송이 고벨화입니다 내 사랑 그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대의 눈은 비둘기 같네요 내 사랑이여 당신은 얼마나 멋진지요 너무나 준수한 그대 푸른 풀밭은 우리의 침대랍니다 17절 같이 읽어주실까요 백향목은 우리집의 기둥이며 잔나무는 우리집의 석가래입니다 네 아멘이 잘 안나오시네요 네 이걸 아멘을 해야 되나 아가서는 성경에 있는 분명한 책입니다 책 제목이 아가서입니다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영어 성경 제목도 Song of Songs 라고 했어요 최상급 비교죠 중학교 가문 배우는 영어 최상급 비교 구약 전체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선배님들이 하나님을 향해 했던 찬양이다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주는 신들 중에 신이시며 왕들 중에 왕이십니다 King of Kings, Lord of Lords, God of Gods 할렐루야 오라토리오에 나오는 마지막의 피날레에 해당하는 고백이 바로 그 부분이죠 엄청난 노래를 헨델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지으지 않았나 이 찬양을 아담도 했었습니다 아담이 잠들어 있을 때 수술하셨죠 아프니까 깨어 있을 때 하면 비명을 지르겠죠 잠들 때 그의 갈비뼈를 꺼내서 여자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전세계 결혼식의 하나의 모델이 되었죠 신부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신랑에게 데리고 들어올 때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 하와를 하와가 여자라는 뜻이죠 이부죠 데리고 남자에게로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데리고 올 때 요즘은 신랑들이 이렇게 인사하거나 좀 성격이 급한 신랑들은 중간에 나가서 빨리 달라고 이렇게 데리고 오기도 하지만 아담은 어떻게 했냐면 노래했습니다 이는 내 뼈들 중에 뼈다 원래 성경에는 그냥 뼈 중에 뼈라고 되어 있죠 뼈는 셀 수 있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번업 번즈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했던 말이 내 살 중에 살이구나 flesh of my flesh 했어요 살은 셀 수가 없죠 가장 살진 프라임 등급 사람에게 아무튼 그런 개념의 가장 소중한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당신은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 가장 귀하다 가장 내 심장을 보호하는 바로 그 부위에 있는 뼈로 만들어진 나를 보호하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 할 때 많은 분들이 이 개념을 서브의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집에서 남편이 도와야지 어디 운전을 하고 이런 세상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그 돕다가 실제 개념은 히브리어의 실제 의미는 리더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에서의 리더 그들의 진짜 리더는 집 안에 계신 리더이죠 그런데 집 안에서 그를 리더 되게 하실 분이 남편 자리로 찾아와서 내가 리더 하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질서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는 내 남편 우리의 가장을 리더 되게 하는 사람은 집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돕는 자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렇게 리더를 따로 세워주셨고 그는 그 리더를 향해 내 뼈들 중에 뼈로구나 내 살 중에 살이구나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이 아가서는 그에게 고백하는 노래 중에 노래에 해당합니다 아가서는 전통적으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성경이냐 완곡하게 표현돼서 이렇지 히브리어 원어대로 보면 낯뜨거워서 볼 수 없는 노골적인 내용과 단어가 너무 많이 등장하는 19금 성경이었던 겁니다 어린이 성경에는 아가서가 어떻게 번역되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다른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없는 그런 조심스러운 단어들도 여전히 등장합니다 또한 아가서는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지 너무 헷갈리는 책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성경을 강의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성경 공부할 때 성도 여러분들께 그걸 너무 많이 강조했어요 누가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인지만 확인해도 곁길로 세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세인에게 하신 건지 예수님이 병자에게 하신 건지 이게 누구 이야기인지만 확인해도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라고 했는데요 아가서는 지금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학자들도 일장에서만 이게 여자가 남자에게 하는 얘기인지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얘기인지 그래서 제가 여러 다양한 버전을 찾다가 가장 믿을 만한 분의 해석을 좀 달아 놓았습니다 본문에 그래서 여인 남성 이런 걸 표기를 해놨는데요 진혁 형제님 본문을 좀 보여주십시오 2절은 여인이 하는 얘기 그리고 다른 절에 가면 남자가 하는 얘기 근데 이것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정확한 대화를 성경은 도대체 왜 써놓은 것일까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게 엄연한 성경인데 신학자들도 이건 잘 안 건드리려고 하고 목회자들도 아가서 설교하는 사람 거의 없고 하면 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머물러 있거나 이사야나 사무엘상에 머물러 있죠 아가서는 다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벌써 결론인데요 사랑하면 누가 얘기하는 건지 상관이 없구나 저희가 연애할 때 교제할 때 그랬단 말이죠 서로 지금 누가 누구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누구야 그럼 그건 결혼한 다음에 생기는 반응입니다 교제할 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걔가 걘지 얘가 걘지 그냥 대화 자체가 그냥 충만하고 행복하고 결론이 안 나도 그만 원인이 분석이 안 돼도 그만 그런 걸 따지지 않는 때가 있으셨죠 저도 있었습니다 아가서는 그런 책이었던 겁니다 아가서는 지금 이게 여인이 하는 말인지 남성이 하는 말인지 그래서 이게 문맥이 맞는지 그래서 원인이 뭐고 과정이 뭐고 결론이 뭔지 너무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오늘 이 도대체 이 커플들은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 이 이야기를 성경은 왜 10편 가까이에 두셨고 어면한 정경으로 수많은 정경이 되고자 했던 외경들이 엄격히 배제가 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고고한 중세 시대에 그 더 엄격한 가리는 문화 시대에 이런 노골적이고 또 직설적인 사랑의 표현들이 가득 담긴 이 책이 정경으로 우리에게 지금까지 번역되어오고 손에 쥐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길을 좀 함께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럼으로써 가정이 회복되고 사회와 공동체가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절 노래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 솔로몬의 노래입니다 솔로몬의 노래라는 이유 때문에 솔로몬이 지은 것이다 한참 이런 주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주장이 반론을 만나게 됩니다 솔로몬이 노래한 거라면 3절에 어떻게 젊은 여인들이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 이게 자화자찬이냐 솔로몬이 부른 게 아닌 것 같다 따라서 솔로몬의 노래라고 표현된 이것을 솔로몬에게 바치는 노래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자 솔로몬은 저와 여러분이 아는 바로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죠 솔로몬의 부인이 몇 명이었을까요 그의 후궁, 그의 아내들이 3천명 정도 했다고 합니다 다 사랑했을까요 도대체 알 수 없는 삶을 살았던 바로 그분 이 아가서에는 이 솔로몬 외에 또 한 명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주인공이죠 이 주인공이 6장에 가면 만나는 여러분이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법한 순남미 여인입니다 과연 이 순남미 여인은 어떤 특징이 있는 여인일까요 1장에 바로 이 여인의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입니다 5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비록 내 살결은 검지만 나는 사랑스럽대요 내가 검은데 사랑스럽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개달의 장막처럼 검지만 솔로몬의 저 휘장처럼 아름답거든 나를 무시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일단 피부색이 확인이 됐습니다 황인종은 아닌 것 같아요 게다가 화이트 칼라 피플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피부색이 검다고 하니 흑인이었을까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예배드리고 가다가 빌립을 만나 세례받았던 에디오피아의 옛날 성경엔 넷이라고 나와서 우리를 헷갈리게 했던 사실은 여왕이었던 그 여인처럼 원래 검은 사람이었을까 했더니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 후천적으로 검어졌는가를 수축해 볼 수 있는 단어가 개달의 장막입니다 여러분 개달의 장막이 뭘까요? 장막인 건 알겠는데 개달의 장막이 뭘까? 역사학자들, 신학자들의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개달의 장막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아라비안 계열의 아랍 유목민들을 말하는 배두인입니다 배두인, 배두인은 들어보셨죠 아직도 유목생활을 하고 있는 해외 토픽에서나 가끔 볼 수 있는 바로 그 배두인 어떤 사람들은 배두인의 삶이 너무 궁금해서 실제로 배두인 남자와 결혼해서 배두인 여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아닙니다 아직 나오면 안 되고 왼쪽에 있는 검은 차도르를 잔뜩 쓴 사람들 중에 오른쪽 끝에서 세 번째에 있는 사람이 얼굴을 벗으면 유럽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실제로 배두인 남자랑 결혼해서 배두인의 삶을 사는 체험 가운데 나온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 여인들 밖에 나갈 때는 눈밖에 보이지 않도록 IS가 점령하는 곳에 있는 꽉 막힌 삶을 사는 사람들처럼 저렇게 다닙니다 또한 방문객들에게 사진 찍히는 걸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배두인의 특징이 있다고 하죠 배두인은 손님 접대가 아주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 손님 환대가 거의 가족처럼 대하는 사람들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우리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상, 그의 아들, 그의 손자 야곱도 유목민이었죠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바로를 만나면 아버지 반드시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딴 얘긴 하지 마세요 이 얘기만 하세요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유목민입니다 라고 말하라고 했어요 그래야 우리를 천박한 민족이라고 여겨서 다른 곳에 가서 살게 해줄 겁니다 해서 고샌땅에 가게 되죠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천사들이 지나가다가 아브라함의 집에 갔더니 갑자기 살진소를 잡고 오늘 여기서 머무르라고 간절하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손님 접대에 진심인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우리 생명의 삶에도 여러 차례 글을 쓰셨던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배두윈 마을에 직접 찾아가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썼어요 정말 손님 접대에 진심인 사람들이었고 여인과 사진 한번 찍자고 했더니 갑자기 돌변하더라 손님 접대는 엄청나게 하지만 여인들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금지된 그런 묘한 사람들이 배두윈이었습니다 배두윈이 손님 접대에 얼마나 진심인가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도둑이 배두윈 민족 안에 숨어들었고 드디어 범법자를 찾으러 온 사람에게 너에게는 죄인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손님이다 끝까지 그를 내어주지를 않았대요 이러면 안 된다 너도 범법자가 될 수 있다 우리는 너희들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기를 원치 않는다 무조건 나의 손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쁜 놈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손님이다 묘한 이야기가 오가는데 그래도 범죄자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니까 배두윈 민족의 그 지도자가 총을 꺼내 자신의 말을 죽였다고 합니다 네가 여길 들어오면 어떻게 될지 보라는 것이죠 그만큼 손님을 환대하는 것에는 진심이었지만 부인과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절대 안 되는 성자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한 문화적인 배경을 보고 이 구절을 다시 보니까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반대처럼 하고 있어요 2절에 입 맞춰주세요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달콤하대요 당신에게서 풍겨나는 그 감미로운 향기 향수 젊은 여인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네요 4절 나를 데려가 주세요 어디로 침실로 데려가 주세요 너무 노골적이고 적극적입니다 나를 품어 주세요 배두윈 여인들이 사진 찍는 것조차 금지하고 얼굴을 가리고 외부에는 노출되는 걸 꺼리는 엄격한 문화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온 개달의 장막의 이 여인은 배두윈 여인들 같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에 불타오르면 문화, 민족, 전통 이 모든 걸 뛰어넘을 수밖에 없음을 아가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검게 그을렸다고 할 때 배두윈 여인들이 저 차도르를 벗으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배두윈 여인들이 등장한 아까 그 자매들 사랑스럽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미의 기준은 시대마다 너무 다른데 지금 현대 확인할 수 있는 배두윈 여인들의 까무잡잡한 얼굴은 바로 저런 형태를 갖고 있는데 왜 저 여인들이 저렇게 얼굴이 검게 그을릴 수밖에 없었는가 6절을 보십시오 내가 햇볕에 그을린 이유가 있어요 오빠들이 나를 한시도 가만히 있게 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포도원을 돌보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느라고 하루 종일 땡볕에 나가 일하느라고 정작 내 포도원은 돌보지도 못했기 때문이야 그만큼 나는 가정에서 남자들에게 조금 불편한 삶을 살고 있지만 이 여인 당당합니다 당신을 사랑한대요 내가 이렇게 그슬렸는데 그것 자체가 매력적이지 않냐고 당신에게 나를 소개하고 싶다고 너무 적극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통 남녀 간의 관계가 남자가 대쉬를 하죠 남자는 목표지향적이죠 그 여인이 마음에 들면 축구선수처럼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골을 넣어야 됩니다 그게 남자들의 스포츠이죠 반면에 여성이 남자처럼 그 남자에게 대쉬를 한다? 여러분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인이 너무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가오면 오히려 도망가고 싶죠 무서워요 부담스럽습니다 여자는 조금 감추고 숨기고 열기 어려워야 되죠 남자는 그런 상태에 있는 여인을 보면 더 목표의식이 생겨 내가 저 마음의 문을 열고야 말리라 전심전력으로 달리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혼에 성공하죠 여인은 그걸 보고 이 사람 나를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는구나 내가 믿을만 하구나 이제 함께 가야겠다 그러면 너무 달려서 그때부터 지쳐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집에 와서 들어눕기만 하고 그게 남자들이죠 이게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 수천년 전에 더 폐쇄적이고 더 감추어져 있을 것만 같은 상황 속에 처해 있던 이 여인은 너무 적극적이에요 너무너무 적극적입니다 부담스러운가요?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소극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 주시겠지 그렇게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감 떨어지듯이 그렇게 오는 게 아닌 겁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불러야 됩니다 내게 이 물을 마시게 해 주십시오 생명수를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이 여인처럼 내가 검고 부족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아름답고 그런 여인들과 너무 비교가 되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다 여러분 이 아가서가 우리에게 기도를 다시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냥 흔해 빠진 단어들의 나열이 아닐까요? 혹은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들어온 단어들을 대충 섞어서 하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한다면 나의 죄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만 나가면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만 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죄인 맞죠 우린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guilty에서 not guilty로 옮겨진 사람들이 아닙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분에게 더 적극적으로 더 진실함으로 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사랑을 찾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성도님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님과의 관계를 더 엄격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전도여행을 위해 브라질에 갔을 때입니다 브라질 형제자매님들이 있는 예배에서 한국 사람들이 브라질 노래를 불렀어요 브라질 목사님들이 너무 놀래는 거예요 저 지구 반대편 브라질과 한국이 거의 반대편이죠 완전 반대편이죠 저 먼 동양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노래를 부르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온 것 같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 근데 한국 성도님들은 왜 안 일어나냐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찬양을 시작하니까 이쪽에 있던 한국 성도님들은 다 앉아서 노래를 하고 이쪽에 있는 브라질 형제자매들은 찬양 시작하자마자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 성도님들에게 왜 안 일어나냐 그랬더니 어느 한 분이 일어나라고 안 해서 우린 그냥 계속 앉아있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찬양을 앉아서 하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할 땐 누가 이깁니까 대한민국이 이깁니다 주여삼창부터 목이 터져라 기도하는데 어떻게 너희 그렇게 기도하냐고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서로 좋은 것만 찾아서 하나가 되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때 브라질 목사님이 설교했던 한 구절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만약 지금 대한민국 성도님들과 브라질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하는 이 현장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브라질 형제자매들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뛰쳐나가 달려나가 그분의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출 거라고 했어요 손과 발을 붙잡고 그분의 목을 끌어안고 키스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 얘기를 들을 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경망스럽게 그런데 예배를 뜻하는 단어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의 그 예배가 강아지가 주인의 얼굴을 핥다입니다 프로스 퀸에오입니다 전치사 어디어디를 향해 프로스 퀸에오가 키스하다의 헬라어예요 강아지가 주인의 손과 얼굴을 핥듯이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의 동사 예배예요 그러고 보니 브라질 형제들은 그렇게 주님을 실제로 예배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 반면에 한국 성도님들은 주님이 오시면 나 잘못한 거 없나? 흐트러진 거 없나? 이것부터 점검하느라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을 것 같다고 너무 뼈있는 농담에 저는 좀 불편하면서도 반성이 많이 되는 시간이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브라질 노래를 했습니다 죽게 가까이 날 이끄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이게 포르투갈 말로 된 브라질 찬양이에요 이 남자와 여인의 대화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랑의 표현과 이것이 거의 찬양에 해당할 만큼 엄청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몇 구절만 조금만 더 보고 저희가 설교를 정리할까 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그대여 내게 말해주세요 당신의 양떼를 어디에 먹이시는지 할 때 이 내 사랑하는 애 원래는 개혁 성경에 있는 단어가 하나 더 추가가 돼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빠졌는데요 내 사랑하는 그 사이에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그게 어떤 사랑일까요? 대한민국 남자들의 사랑일까요? 사랑하는데 입으로는 한 번도 표현 안 해 마음으로 사랑한대요 회사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래요 그걸 누가 합니까? 여인들은 말하자 제발 좀 들리게 한마디만 해달라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마음으로의 사랑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다 할 때의 숨을 내쉬다의 바로 그 단어입니다 저는 무식할 때 주님을 잘 모를 때 묵상에 한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단과 하와이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이렇게 세워두고 거리가 좀 있는 상태에서 후 이렇게 하신 줄 알았어요 그래도 살겠지 신이니까 그런데 아니었다는 거죠 숨결이 느껴지도록 숨 냄새가 맡아질 만큼 가까이에서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게 바로 키스였구나 그게 바로 뽀뽀였구나 우리가 자녀들과 자녀들이 지금은 못하죠 자녀들이 어릴 때 아침 저녁으로 아빠가 출근할 때 뽀뽀뽀하고 아빠가 퇴근할 때 뽀뽀뽀하는 바로 그 입술과 입술이 맞닿은 그래서 숨결이 서로 통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고 할 때 기능적으로 숨쉬게 하는 영화 같은 게 아니라 그분이 마음으로 사랑하신 것을 입술로 표현하신 것이었구나 지금 이 7절에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내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숨과 숨이 맞닿을 수 있도록 숨결과 숨결이 맞닿을 수 있도록 말이죠 이제는 결혼한 지도 오래되고 혹은 자녀들도 다 커서 아 그런 건 그만해 이제 빨리 출근하게 이런 세상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아침마다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깨워주기를 원하시는 게 아닐까요 이 고백에 8절부터 11절까지 남자의 반응이 나옵니다 여인 중에 가장 어여쁜 자야 가장 아름다운 자야 최상급 비교로 또 그 여인을 극찬하고 있어요 12절부터 이 여인은 그 사랑의 반응에 또 자기도 반응을 합니다 남자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왕께서 식탁에 앉아 계실 때 내 나드 향이 향기를 바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드는 히말라야 고원 산지에서 나오는 식물의 원료로 만든 순전한 향료입니다 특별히 나드 앞에 순전하다는 말이 들어가면 원액 그 자체가 100%라는 거죠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더 비싸겠죠 얼마였을까요 300 대나리온쯤 하는 억지로 한화로 환산을 하면 어떤 분이 그렇게 계산을 한번 해봤다고 하는데 1700여만 원 정도 하는 작은 한 병이 그랬더니 아유 향수보단 싸네요 누가 그러셨대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그때가 꼬질꼬질했던 예수님의 흙먼지 묻은 발에 쏟아 부었던 게 바로 그 2000여만 원에 해당하는 가장 순전한 한 방울 따르려면 억지로 아까우니까 억지로 흔들어야 한두 방울 정도 나오는 아껴서 써야 하는 그래서 그게 부어졌다는 표현이 가능하려면 목병을 깨야만 칼칼칼칼이 되는 가론 유다는 비난했어요 이 비싼 걸 팔아서 사회선교를 해야지 가난한 사람 구제해야지 그랬다가 예수님에게 오히려 혼이 났었죠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려 거룩한 낭비를 했던 그 여인 지금 이 여인이 그 나드 향으로 당신의 향기를 가득 채우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14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이여 당신은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한 송이 고벨화와 같습니다 엔게디가 도대체 어딜까요 이스라엘이 광야의 나라인데 그 가운데 폭포가 끊임없이 쏟아지는 오아시스 같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엔게디입니다 이 주변은 황량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먼 길을 찾아가 휴양을 즐기는 지금도 가능한 곳이지요 다윗이 사우를 피해 숨었던 지역에 있던 엔게디 폭포가 바로 이 엔게디입니다 자 여기가 물이 풍성하니까 이 지역에서만 나는 포도원 그리고 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고벨화라고 말합니다 그게 꽃입니다 꽃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영어 학명이 있고 또 이 꽃으로 만든 즙으로 사람들의 몸에 그림을 그리는데 그걸 헤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헤나 어떤 건지 혹시 아시나요? 인도에 가면 인도 여인들의 손에 다 뭔가 그려져 있는데 타투가 아니라 헤나죠 천연 제품이기 때문에 몸에 해롭지 않아서 비싼 값에 팔리는 아주 고급진 것 지금 이 여인이 남자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중이에요 당신은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중이지요 실제 사람들은 이 고벨화를 묶어서 오는 손님에게 가장 존귀한 손님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하와이처럼 목에 걸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서로를 최고의 노래를 불러주고 있는 중이죠 당신은 향수 중에 향수고 꽃 중에 꽃이며 당신은 가장 아름다운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라고 말하는 중이에요 이 고백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15절입니다 15절 말씀에 동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내 사랑 그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대의 눈은 비둘기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비둘기 눈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다른 목사님들은 아가서를 어떻게 설교했을까 3일 교회를 섬기는 송태근 목사님이 아가서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분이 또 이야기도 재밌게 하시니까 쭉 들어보는데 그분이 세 장사를 했다는 과거 이력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목회를 하기 전에 세 장사를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비둘기 눈이 어떤지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비둘기를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 좀 이런 식이에요 조류학회 같기도 하고 식물학회 같기도 하고 비둘기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비둘기가 우리가 흔히 보는 비둘기죠 저는 한국에서 온누리길을 섬길 때 양재역에 갈 때마다 저 비둘기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배가 땅에 쓸려다니는 비둘기도 너무 많았어요 쟤는 새가 아닌 것 같아 무서워 이러면서 피해 다니고 했었죠 땅에 떨어진 음식 먹느라 옆에 있는 새 머리를 쪼는 친구들이 바로 저들이었어요 평화의 상징 아닌 것 같았어요 깨끗한 피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 비둘기가 또 하나의 종류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작고 하얀 비둘기 제가 화면 편집을 잘 못해서 검은 비둘기보다 더 무섭게 나왔는데 원래는 작아요 마술사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비둘기가 작고 하얀 비둘기 더브라고 합니다 저 비둘기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노아가 땅에 홍수가 말랐는지 물이 말랐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배에서 처음 날려보냈던 새가 바로 저 새였죠 왜 쟤를 보냈을까요? 쟤는 돌아옵니다 본양을 향하여 돌아오는 습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짝을 지어주면 그 짝만 사랑한대요 배신하지 않는데요 바람피지 않는데요 딴 여자들한테 딴 남자들한테 눈을 주지 않는 그 비둘기 눈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비둘기 눈입니다 먹이를 쪼는 피존의 눈이 아니라 짝을 지어준 내 옆 짝만을 바라보는 비둘기 그러면서 송태근 목사님 하는 얘기가 내가 새 장사를 해봐서 하는데 비둘기는 동시에 두 군데를 바라보지 못한대요 한 군데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 더 이해가 됐어요 우리 누구만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 하나님은 누구만 보실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앞에 나와서 춤출 때 여러분의 눈은 누구만 봅니까? 더 키 크고 예쁘고 더 옷 잘 입은 애들 많은데 어색하고 이상하고 딴짓하는 내 아이만 보이는 거예요 걔밖에 안 보여요 내가 든 카메라는 걔만 찍고 있는 거예요 딴 애들은 보이지도 않아요 뭘 입었는지 뭘 신었는지 뭘 머리에 달고 왔는지 궁금하지도 않아요 오직 제 아이만 보이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 위를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어깨 위에 내렸다고 할 때 저 옆에 있는 검은 친구가 아니라 작고 하얀 비둘기가 어깨 위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구나 우리만 사랑하시겠구나 저분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시겠구나 오늘 이 사랑의 대화 속에 나온 비둘기와 같은 사랑 그 소중한 사랑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번 5월 한 달 동안 아가서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너와 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자 너와 너의 가족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너와 너의 부인과의 너와 너의 남편과의 너와 너의 부모님과의 너와 너의 자녀와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서로를 향해 거친 말과 서로를 향해 무뚝뚝한 대화가 아닌 너무 낯간지럽고 불편한 것처럼 보이기까지 하는 이 성경이 너희들의 말로 서로에게 고백되기를 원한다 너희들의 공동체가 서로를 향해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